안녕하세요 킴마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지금 출근하자마자 급히 카메라 앞에 섰어요 이유가 뭐냐면 메리 제인 신발 저희가 어제부터 공고 올렸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문의가 너무 많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3차 공고라 어느 정도 아실 것 같아서 그랬는데 질문이 정말 생각보다 너무 많아서 화면이나 지면으로 저희가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또 새롭게 저희 유튜브 가족이 되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지금 신발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이거를 이제 하게 된 이유는 지금 제가 신고 있는 신발 여러분 보이세요 이거 거의 한 이제 9년 이제 9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신발을 제가 굉장히 애장하는 신발이고 그리고 발이 첫째는 너무 편해서 주로 해외 출전 갈 때 많이 걷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랬을 때 꼭 가지고 가는 아이템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신발이기도 하고 또 제가 자주 신는 신발이니까 아마 유튜브 촬영할 때 제가 이 신발을 신고 촬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랬더니 무늬가 정말 많아서 저희가 공고를 그때 처음으로 1차 2차 공고를 시작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신발이 트리펜이라고 독일 신발이에요 그런데 이 신발 자체가 여러분들 왜 무두질이라고 해서 헤르메스 가죽 보면 이렇게 두드리고 이렇게 두드리는 걸 무두질이라고 하는데 그 무두질을 하면 가죽의 원형이 잘 보관이 되고 염려도 잘 먹고 그다음에 굉장히 천연 성분으로 잘 유지가 할 수 있거든요 가죽 공부 하신 분들은 아마 저보다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얘는 진짜 그런 무늬들도 잘 되어 있고 버지틸리한 이 가죽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 이거 여러분들 이거 보면은 산 적이 될 것 같아요 원래 이거 제가 너무 좋아서 제가 공고할 때 브라운을 또 했는데 이거를 저희 매장에서 그때 우리 페스티벌 할 때인가 손님이 정말 진짜 제가 신고 있는 신발을 가지고 가버리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그전 신발을 지금 요즘에는 다시 신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공부할 때 저도 이 색깔 다시 늘 건데 얘가 지금 저희 한 9년 정도 얘는 진짜 비가 올 때도 신었었고요 그러니까 오래 걸어도 발이 편안하고 그 이유는 제가 설명을 하면 얘가 이게 아치 부분이 여기가 지금 받쳐줘요 여기가 그래서 왜 우리 나이 먹으면 아치 무너지잖아요 안쪽으로 그거를 얘가 이미 보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가죽 틀이 쉽게 변하지가 않아요 색깔도 이게 자연 태닝이거든요 원래 지금 사진에 봤던 그 태닝 색깔이 이게 지금 9년 되니까 한 6년 되니까 색깔이 이렇게 변했던 것 같아요 계속 변해요 얘는 자연 소재라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모양이 됐고 쉽게 망가지지가 않고 틀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이 신발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인터넷 검색창에 트리펜이라고 영어로 치셔도 좋고 한국말로 치셔도 좋고 보면 검색창에 이 신발에 대한 정보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타 이런 데에서도 수입을 해서 파는 데는 70만 원대 팔고 있는 거로 저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는 이제 공구로 사이즈 다양하게 해서 이미 이제 3차 공구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도 가격도 정말 먼저 가격으로 하고 싶었으나 이제 원자재는 이렇게 올라서 저희가 1차 2차 때는 46만 원에 저희가 했었고요 이번에는 75,000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기억을 하시고 그래도 저희가 정말 공구기다 보니까 다른 타 사이트보다 월등히 정말 저렴하게 여러분들한테 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이 신발은 기능성 신발하고 다 같아요 그래서 뭐 바닥이 부드러워 스폰지 뭐 이런 거 푹신푹신한 그런 느낌이 아니라 보통 그 얘 깔창을 보면 위에서 볼 때는 편편할지 몰라도 안으로 가면 입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이 깔창 자체가 제가 이번에 이렇게 신어서 이번에 지금 보니까 지금 얘는 좀 오래됐으니까 이걸 어떻게 보여드릴 수 옆으로 이렇게 보면 이 깔창 자체가 평면이 아니고요 안으로 겉으로 볼 때는 평면인 것 같아도 안으로 보면 입체적으로 이렇게 깎여 있어요 발 구조를 다 봐가지고 입체적으로 고안한 깔창이에요 그래서 보통 그냥 이런 여러분들이 보는 그런 신발에서 나오는 그런 거하고는 틀려요 이 트리펜 회사는 이 회사는 이 발 모양과 디자인에 치중하는 회사가 아니라 실리적으로 발을 가장 편안하게 사람 몸에 편안하게 하는 그런 실리적인 것과 디자인을 같이 겸비해서 굉장히 유니크하게 만드는 그런 패션스러운 회사거든요 여러분들 요즘에 검색을 많이 다 되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정보를 그러면 이 회사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런 거 참조하시고 왜냐하면 제가 이 방송을 급히 한 이유는 저희 직원이 일을 못할 정도로 전화가 굉장히 많이 와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급 제가 노 메이크업으로 여러분 앞에 섰어요 여러분 그냥 이쁘지 않은 얼굴로 설명하는 거 퀸마마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 신발 이거 지금 주문할 때 문이 그동안 간간히 많이 있으셨거든요 주문하시면 저희가 이제 독일에서 주문해서 하는 거니까 다양한 사이즈로 그냥 하는 거니까 배송은 아마 9월 중순 근데 해외이기 때문에 뭐 1, 2주 오차가 있을 수는 있으나 그런 것도 만약에 현지상 저희가 바로바로 피드백 받아서 여러분들한테 미리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 시간대에 구매를 그러니까 공부를 하시면 저희도 뿌듯하고 여러분도 좋고 그래서 퀸마마 여러분들한테 적극 추천드려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요 그리고เรา 여자사에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shap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